전산 분야 두 번째는 근로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요. 월라수, 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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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외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이 문화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우리는 엔지니어로 자랐고 엔지니어가 좋아서 여기에 발을 들였는데 45세만 되면 치킨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6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리라도 되고 싶은 IT노동자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휴일임에도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해 개발자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토로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한 IT개발자들은 IT업계에 고착화된 하두급 구조의 문제점과 노동시간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살인적인 노동시간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 IT업체 엔모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해온 양모씨. 그는 오른쪽 폐의 절반을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계속된 야군으로 인한 과도한 노동시간이 원인이었습니다. 다른 기관에 이상은 없는데 특정 혈액 수치만 이렇게 올라가는 건 분명히 이상이 있는 거니까 검사 결과 그때 폐에서 잠깐 잡혔어요. 소화기면 배 쪽이잖아요. 복분도 CT를 찍었는데 운 좋게 폐가 걸쳐서 나왔어요. 그 부분에 딱 이상이 있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호흡기내과로 지금 가세요. 그날 호흡기내과로 가서 호흡기내과로 검진을 받았더니 일단은 거기서는 첫 번째로 폐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심이 된다. 확진이 아니고 CT 결과로 보기엔 폐렴으로 소견이 잡히고 중증으로 보인다. 염증이 크다. 폐의 염증이. 오늘 당장 입원을 해라. 그는 살면서 병원도 별로 간 적이 없었을 만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프면서 병원에 입원한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아프고서 제가 관련 제 질병과 업무상 연관, 과로와의 연관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산업의학 전문인, 노무사분 이렇게 전문가 분들은 많이 만나봤어요. 많이 만나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 의료보험 기록, 지난 기록 그거를 떼오라고 그분들도 이제 혹시 관련 질병이 있나 그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떼서 봤어요. 봤는데 A4 용지로 한 두세 장 정도 되더라고요. 두 장 정도였나 그랬는데 처음 그분들이 딱 보시더니 왜 이것밖에 없냐고 이게 떼준 거 다라고 병원에 이것밖에 안 갔냐고 한 번 안 아파서 안 갔다 그랬더니 오히려 놀래시더라고요. 그는 얼마나 일을 한 걸까 그는 야근만 정규 근무 시간만큼 일을 했으며 2년간 약 8천 시간을 넘게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일반 정규 근무 시간으로 하면 연간 1800에서 2000시간 정도 될 거예요. 정규 근무 시간이 근데 이제 야근 시간만 정규 근무 시간만큼 한 거니까 거의 매일 새벽에 퇴근했다고 봐야죠. 2년 동안의 야근 시간은 4,500시간 정도 돼요. 야근만 2년 동안 거기에 이제 정규 근무 시간 더하면 대략 한 8천 시간 넘게 되겠죠.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 시간이 2,092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그의 근무 시간은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살인적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는 비단 양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IT 개발자로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월화수목 금금금을 당연시하는 봉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 총 1026명의 IT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57.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실시한 조사 결과보다 약 2시간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2010년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55.9시간이었습니다. 주당 60시간을 넘게 일하는 개발자도 30%에 달합니다. 이처럼 상습적인 추가 근로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만송 피로를 호소하는 한편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윗선에서는 이 같은 야근이 당연시되고 있고 이에 따른 질병은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상 나오는 소리가 너만 건강에 이상이 있냐 여기 나오는 사람들, 여기 직원들 다 이상이 있는데 왜 너만 병원 가냐, 꼭 가야 되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퇴근을 방지로 막는 거죠. 관리감독 담당자에게 하루 12시간 정도만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하자 사업팀장은 개발자는 낮에는 업무하고 밤에는 코딩하는 24시간 코딩 기기가 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는 무리한 프로젝트 일정, 프로젝트 발주사의 추가 작업 요청과 비효율적 업무 배치 조정 등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은 늦어졌는데 프로젝트 기간은 1년짜리를 반토막 낸 거예요. 그냥 지나간 기간은 지나간 기간이니까 반토막이 돼서 그거를 갖고 어쨌든 끝내라 그러면서 사람이야 최대한 투입하겠다. 보통은 이제 하청을 이렇게 외부업체에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외부업체 세 곳을 면접을 받는데 세 곳 중에 두 곳이 사람 잡는 프로젝트라 이 기간 안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가 책임 못 친다 그래서 나갔어요. 거절을 하고 보통 이제 IT 업계에서 의리, 갑의 그런 어떤 말을 거부하고 나가는 거는 거의 뭐 선전포고잖아요. 또 야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개발자 10명 중 9명이 초과 근로 시간 근무에 따른 수당은 아예 지급받지 않거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T 업계의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와 갑을 문화도 개발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과연 갑, 을 중에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6.1 IT 노동자 증언대회에서 나온 사례를 보면 갑은 실제 IT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회사이며 소위 SI 업체로 불리는 대기업 자회사들이 을로써 이 프로젝트를 대행합니다. 병에 이어 정으로 인력 알성업체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소위 IT 보도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외주 개발자들을 소개해주고 매달 중개 수수료를 챙깁니다. 마지막 단계인 무와 기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바로 실제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개발자들입니다. 갑을 병정, 무, 기, 5에서 6단계의 하도급을 거쳐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 실제 개발자들의 급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IT 업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말 모두가 퇴근을 서두르는 금요일 저녁 20여 명의 개발자들이 가산문화센터에 모였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가 IT무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그리고 그냥 증거도 모두 다 IT무동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되는 증거로만 하는데 그나마도 다 인정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우리 IT 쪽은 제가 채불임금 받으면서 얘기하는데 15만 원이 아니라요. 기본 몇 백만 원이어서 마켓은 천만 원이 넘는 채불임금과 부당한 대우가 많거든요. 양모 씨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그를 돕고자 하는 모금활동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자 단체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소프트웨어 개발환경개선위원회가 만들어져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IT 업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대가 지급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체계적이지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인식의 변화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비용을 인정할 만한 사회적 합의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런 문화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가능한 거지 결국은 이게 일단은 볼륨이 좀 커져야 되고 특히 글로벌한 쪽에서의 볼륨이 좀 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IT 노동자 증언대회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발주자, 도급, 수급인, 하수급인 등 하도급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IT 노동자 증언대회에 나온 개발자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나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현재 있는 법을 제대로만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해도 개발자 근무 환경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0여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개발자들의 어려운 개발 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겠다는 말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는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개발자이기 이전의 인간입니다. 지금까지 정대적으로 Alejandro였습니다. 회원에서 좌우케익 재판 의사ini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인한こと은 정대적으로 인용 기회와 같고요. 18여 년구정도 정대적으로 인용 weak 세셔 sistemat기가 치 curriculumしま measі고 있습니다. 아멘